오늘 전북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2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첫 유세를 했는데 아주 잘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에 대한 1만 2천 세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참 정리를 잘 했는데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통합정부 대통령이 되겠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잘 정리돼서 국민적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30%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상황이다. 왜 제자리 걸음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저는 비등점을 향해 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여야 후보가 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 거의 0.5% 차의 오차 범위 내에 접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는 언론의 프레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요. 역시 윤석열 후보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신 저희 이재명 후보는 확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호남에서도 아직 한 60%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80, 90%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가면 호남의 민심이 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 표심 말씀하셨는데 호남 표심이 심상치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을 85% 이상으로 높여 잡았죠.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의식이 아니라 보통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90% 정도의 지지를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준비 안 된 후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런 언행을 보면 거의 평생 검사로 살던 분이었고 검사도 사실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최근에 건진법사의 여러 가지 그런 무속 주술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고 전혀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안 된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호남의 미심이 막판에 다 모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호남 발전을 위해서 주도해왔던 저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권 변수 가운데 하나로 지금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청사 가능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정권 교체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새로운 정권의 창출인 것입니다. 단지 그게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로 나가자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주장이고 또 제가 차기 총선 불출발 선언까지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생 갑질을 하면서 검찰 출신들이 검사로서 갑질하다가 변호사는 전관위어로 돈 벌다가 국회의원 공천받고 대통령까지 나가겠다는 이러한 검찰 공화국을 용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 또 이재명 후보가 왜 당선돼야 하는지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구상과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재명은 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성남시장을 맡겨놨더니 성남을 경기도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고 경기도지사를 맡겨놨더니 17개 광역자치단체 1등 자치단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평생 검사만 해서 사람을 수사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종합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섬기고 복지를 만들고 경제를 만들어 본 준비된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북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대담 요청을 했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송영길 대표와만 대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참깨ish